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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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렌지 만나고, 얘기하고 같이 작업하는 곡에 관해서 상의도 하고 가 서 녹음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전설적인 아티스트고 사실 이제 레귤레이터 라운지 20년도 됐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업할 트랙도 아마 ONG 하면 생각나는 그런 느낌의 비트 트랙이었고 해서 되게 만나고 하면 인생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설적인 아티스트 전설적인 아티스트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로스앤젤르스 국제공항이 도착했습니다 선사유도시 로스앤젤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사유도시 아티스트 어! 롤바! 인생에 탑! 온DR dizendo 옷 일 겸해서 일 핑계로 옷도 전부 요즘에 보디기에 빠져가지고 스트리트를 소홀히 했는데 슈프림을 보면 또 소홀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흑인형이 있어요 거기 옷가게들 있고 멋있는 옷가게 많은 곳 우리나라에 없는 슈프림매장이 여긴 몇 개가 있는거야 도대체 아무튼 거기 갈거에요 가서 찍고 밖에서 찍으면 잘 안잡아가니까 밖에서 찍고 어설프게 했다가 욕먹은거 아니야 그냥 LAT 시티즌한테 이거 땡스터만 양념 네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가 바로 페어펙스에요 페어펙스 사실 페어펙스하면 버지니아에 있는 페어펙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아무튼 여기가 페어펙스에요 여기는 캘리포니아구요 네 짐좀 봐주시구요 되게 많아요 여기 스트릿 브랜드 샵들이 되게 많은거 같아요 특히 저기 뭐 제가 아는거는 다이아몬드 서플라이 그 옆에 빅션이 하는 브랜드죠 홀로페임 런시간 의류 브랜드인 홀로페임 있고요 슈프림 우리나라에 없는 그 스프림이 바로 저기 되시구요 뭐 아무튼 되게 많아요 스트릿 브랜드가 그래서 진짜 스트릿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면 완전 눈 뒤집히실거 같고 여기 올 때 그 로스앤젤레스 올 때 총알 좀 빵빵하게 하셔서 오시면 아마 완전 총알거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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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가 아트 디스트리트에요 어떻게 좀 예술의 기운이 느껴지시는 그 아까 또 뭔가 아까가 아니구나 사진을 찍었는데 또 막 그런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여기가 좀 여기서 찍는 좀 더 찍는게 좋을 것 같아서 뭔가 옷을 좀 갈아입어볼게요 근데 지금 아 지금 썬그레스 벗었는데 모든 촬영이 지금 100%의 생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서는 빨리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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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 렌즈 아 렌즈 보호를 위해서 빨리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크으 키가 나죠 퍼에요 퍼 15SS 슈프린 뭐지 그 15SS 룩북에서 보고 아 아 이건 사고싶다 어떤 멋있는 형님이 하얀 후드에다가 걸치고 계신거 아 혹시 그 가지고 계세요 혹시 룩북사진 있으시죠 네 이 사진인데 지금 여기도 뜨지만 일주일밖에 안됐거든요 뭐 코트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퍼저켓을 낸다는게 약간 좀 그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SS가 말그대로 스프링서머인데 네 퍼을 내서 아 이거 가야겠다고 어제 페르펙스를 딱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하나 있는거에요 진짜 진짜로 아직 택도 안됐어요 지금 이거 택도 안됐어요 지금 택도 딱 아까워갖고 안떼고 에 300 360%구나 360% 말 말이 안 돼요 진짜 It was a clear black night A clear white moon Warren G was on the streets Trying to consume Some skirts for the eve So I can get some phones Rolling in my ride Scilling all around Just hit the east side of the LBC On my mission trying to find Mr. Warren G Please don't die Hey 내가 널 쏘기 전까지 Please don't die Hey 나도 복숭해야지 Please don't die Please don't die